한글자막 by 한효정 쿠홍이가 너무 귀여워서 쿠홍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크로스 3기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들과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자기에도 이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브이로그 만들고 혼자 영상 편집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크로스를 통해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형당시에 다양한 핸런치를 즐겨 보기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제가 스스로 컨벤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희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벤치를 만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크로스 4기 담당을 맡게 되었는데요. 크로스가 꼭 구독자 10만을 찍을 수 있도록 편집에 재미있는 센스와 재치를 녹아보겠습니다. 크로스 4기의 청일점으로서 다양한 컨셉의 영상들, 빡센 이미지가 필요하다,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이미지다 이런 것들까지 다 소화해놓을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 그런 역할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다들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고 분위기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액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리액션을 잘 배우겠습니다. 4기 단원들과 함께 어떤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이제 새로운 멤버들과 색다른 키미들이 영상 되게 곧곧에 녹아들어갈 텐데 어떤 키미들이 나올지 그런 영상을 찍는 과정들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일단 다양한 기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앞으로 제가 또 얼마나 성장에 성장할지 궁금합니다. 모든 경희대 학우분들이 경희대 유튜브 채널을 보는 그날까지 유튜브 실버 버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는 또 우리 팀원들이랑 다 같이 전화 좀 하기. 혼자서 집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분들을 일곱 명이 모여서 시너지를 해서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21학번 이정환입니다. 저는 무역학과 20학번 이낙연입니다. 저는 국제학과 20학번 고한입니다. 네 구독은 했는데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하셨을까요? 인스타도 팔로우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경희대 혹시 공식 인스타 팔로우 하셨을까요? 아 네 그거도 했어요. 경희대 유튜브 채널에서도 안 했어요. 근데 조금 공지라든가 이런 광복으로 올라오면 경희대 인스타는 팔로우 하셨을까요? 네 경희대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보가 되게 많이 올라와서 제가 구독을 잘하는 스타일이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놀랐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 공지 인스타 팔로우 하셨을까요? 네 저는 한 것 같아요. 이름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희는 SNS 홍보단으로서 학교의 공식 유튜브를 관리하는 경위가 다른 학교에도 저희 학교를 알림이 활동하고 있어요. 네 어떤 분야? 입학하기 전에 봤는데 거기서 약간 학교 정보 알려드리고 생활에 대한 정보들 나와서 알려주신 들어간 방법 저희 쪽에 공지라든가 광고들처럼 올라오는 거 본 것 같아요. 아 네. 아 돼요? 혹시 어떤 활동하는 팀인지 아시나요? 저희는 홍보하는 아 네 맞습니다. 저희는 벽기 들어갑니다. 벽기 대학교 홍보하는 구독을 해주셨다고 하셨으면 스티커 바로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티커 이렇게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홈렛. 네 이쪽에 스티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 저번에 축제에서 응원들 한 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응원들이랑 같이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컨텐츠도 괜찮아요. 저희 학교 최대가 유명할까 아 네 네. 체육대회 같은 거 더 활발하게 해가지고 오 그런 거 되게 유명해. 다른 학교랑도 뭐 궁금해요? 아 우리 학교 투어하는 거 좀 더 투어별로나 아니면 단과대별로 세세하게 좀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단과대가 여기 있다라기보다는 단과대 저희 학교가 좀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쪽 정보를 주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 경희대 학생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랑 술집 같은 거 리뷰하는 영상도 되게 공감하면서 많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밥약 리스트 이런 거 맞죠? 네 밥약 리스트 모임리스트 그런 거에요. 저희 쿠디가 행사하는데 이런 행사하는 거 홍보 같이 올려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시랑 정우시 입시가 시작됐으니까 신입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모아서 경희대 학생들이 뭔가 영상을 보내는 그런 콘텐츠도 재밌게 봐. 학사 일정 같은 거 같은 것도 네. 저번에 제가 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네. 교양 필수 교양 과목이 좀 많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어떤 순서대로 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추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꿀팁. 네 맞아요. 그런 거 좀 올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학과 소개 같은 거 보고 싶기는 한데.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4기 영상과 함께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나와있는 물품을 접속을 해서 이번 4기 크로스를 통해 어떤 콘텐츠를 보고 싶은지 써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상품으로 굉장히 많은 경희대학교 굿즈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앞으로의 4기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 아침에 일어내대요 알람 설정 아침에 일어내대요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